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오늘은 카나가와 현에 있는 사가미카와 라는 곳을 가볼건데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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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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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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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여기를 많이 안아봐서 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열심히 한 번도 안아본 길로 다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